조금 전 우리 교회의 어르신께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30일 전 일입니다. 어르신이 되시면 시간 겨리며 내가 목소리로 거꾸만 그 뒤로 배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삶을 놓고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어스, 칼리파, 라이에인은 825.5m 마마는 높이로 사는 것이죠. 위아라인은 높의 가로로 555m로 전세계 622의 자리입니다. 현재 월주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사우디와 아비아의 제라파 1008m 2020입니다. 2년에 오픈할 예정이고 매노도에 외부의 왕무를 지으면 2022년에 오픈합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일이 큰 일이 많았지만 성전이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남구에 있는 성탄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를 하는 말을 하고 축제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성전을 지으신 성탄 중학교에 성전을 지으신 성전을 지으신 감사합니다.